안녕하세요. 1대1 가보도록 할게요. 상대방 분 프로토스 트위스 하셨고요. 패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대1 저번에 했을 때 너무 못해서 뭔가 손이 안 움직여요. 그래서 1대1도 간간히 몇 판씩 해야 될 것 같아요. 팀플보다는 1대1을 조금 약간 더 즐겨 했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게임 자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렵네요. 일단 테프전은 웬만하면 초반에는 바이오닉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. 상대 토스가 초반 공격적인 움직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센터 게이트나 아니면 본진 4게이터 해가지고 질러수로 찌르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바이오닉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. 물론 요즘에는 또 이제 토스분들이 이 골을 막고 더블 렉서스, 견제 태클을 타는 경우도 많아서 그 카운터 노려가지고 이제 선 메카닉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건 좀 약간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요. 그러다가 센터 게이트에 저격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. 선 메카닉 가는 거는 진짜 선 메카닉 가는 플레이는 센터 게이트 그냥 배제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. 운이 좋아야 돼. 결론은 서프리트 좀 늦었네. 아 저거 한 마리 또 왜 저래. 가끔씩 가스파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? 아 안돼 아 펌크 안전하게 하나 짓고 펌크 안져도 되려나? 펌크 안전하게 하나 짓지 말자. 아 잠깐만 아빠가 온 것 같은데? 지워야 되겠다. 아 첫 팩토리 아니다 6시인거 같은데 4게이트인가 힐 없나? 방금 완성된 무리하지마 이제 낙지idental 낙지단 핵 就是 구격 낙지 scav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설치해 보다. 설치해 볼ughters. 적 factories. 사면 eliectrk yes such- 하나 siete öl이엘 약 일棚. 자세가 갓트? 갓트? 원넥 상태로 상게이트였구나 ord stamped ready to roll out orders sir identify target absolutely identify move it roll with its move it absolutely 바로 갑시다 바로바로 가야 돼 자 자꾸 여기다 치우고 듣지 마요 바로바로 가야 돼 이제 바로바로 가야 돼 수고하셨습니다